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8일 연중 제27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유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사제들아, 자로우스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재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자로우스를 두르고 밤을 새워라. 너의 하느님의 집에 곡식 재물과 재주가 떨어졌다. 너희는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원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지져라. 아, 그날! 정령,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응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령, 그날이 가까웠다.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의 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수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수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천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어느 나라가 더 크고 힘있는 나라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보다 더 크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습들에서 하느님의 손길보다 사탄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 착각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하였는데, 하느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그분의 가르침보다 성공하는 방법을 더 좋아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하느님의 손가락이 펼치시는 능력을 바라보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이 지는 힘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보다 사탄의 유혹이 더욱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사탄은 하느님께 향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더욱 부지런하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유혹에서 한 번 벗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강한 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느님과 사탄의 투쟁 속에서 전개됩니다. 분명 하느님의 힘이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분의 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유혹 하나를 이겨낸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요즘 사탄의 손길이 하느님의 손길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착각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정말 악의 세력이 왜 이렇게 더 크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기도생활이 소원에 질 때쯤, 정말 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 어떠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가득 차지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저를 꽉 채우고 이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정말 악의 세력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생활을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의탁하고 함께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쉽게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게, 저 자신만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상의 만연에 있는 사탄의 유혹들에서 싸워서 잘 이겨내서,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